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휴가가 오는 8일부터 정상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장병휴가를 8일부터 정상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귀 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 검사와 예방적 격리 관찰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